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들의 파업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지만 정작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은 웃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늘지만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다 또 한시적인 허용이라는 조건 때문에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관련 플랫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엔데믹 이후 30일 이내 재진 등 특정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학병원 전공이 파업으로 생기는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이용 건수도 자연히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용 건수 확대에 비해 수익 창출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진료비 결제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지만 진료비에 플랫폼 중개 수수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의사와 환자 간 중개 수수료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학병원에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해 정부가 의도한 공백 메우기에도 역부족인 상황. 이대로라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산업에 우리 기업들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의사 집단 행동이 끝날 때까지의 시안부입니다. 자꾸만 허용과 제한이 반복되는 데다 허용에도 한시적으로 불안정해 기업에서는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투자를 한 건 계속해서 산업이 성장을 할 걸 기대를 하는 건데 투자를 했다가 축소됐을 때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닥터나우가 이용자 수가 꽤 많이 늘었던 것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직원들의 상당 부분은 이런 식의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국내에서 매출과 투자 모두 어렵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행고대를 만들기 용이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닥터나우는 일본 시장 공략을, 메디히어는 미국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라이프 시멘틱스는 태국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비대면 진료의 안정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법제화를 앞당기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